경제 뉴스의 2년을 들여다봅니다. 경제 왜 그래. 오늘 경제 왜 그래 주제는 엘리엇의 3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예전에 그 TS 엘리엇의 시 황무지의 4월은 잔인한 달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을 패러디해봤다고 합니다. 이 엘리엇이 그 엘리엇은 아닌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엘리엇은 그 엘리엇과 뭐가 다른 건지 차영석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TS 엘리엇은 시인이고요. 여기서 그 엘리엇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을 말합니다. 3월 달에 현대자동차그룹의 주주총회들이 있는데 이 3월 주주총회에서 현대자동차그룹하고 미국계 해지펀드인 엘리엇이 지금 대결을 할 기세입니다. 네. 엘리엇은 현재 현대차 지분 3.0% 현대모비스 지분 2.6%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엘리엇이 현재 주당 2만 원이 넘는 배당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2만 1,967원 현대모비스는 2만 6,399원 이렇게 배당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또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사회이사 후보를 각각 추천하기도 한 상태입니다. 반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이사회에서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통 주 3,000원 현대모비스는 4,000원 배당을 제한했으니까 이 엘리엇 측하고 지금 현대차그룹하고는 배당 서로 제한에 격차가 좀 큰 편이죠. 엘리엇의 만약에 제한대로 배당을 하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5조 8,000억 원. 우와!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2조 5,000억 원. 그래서 어쨌든 이 두 회사가 현대차그룹 소속이니까 합해서 8조 3,000억 원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아니 난 아까 잠깐만요. 그 뭐 2. 몇 프로 뭐 지금 3% 이래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지금 단위가 다르네요. 지난해 현대차의 단기 순이익이 1조 6,450억. 그런데 만약에 엘리엇의 제한대로 만약에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으로만 연간 순이익의 353%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당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당이라는 게 기업이 영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게 배당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얻은 단기 순이익이 1조 한 6,000억 원 정도인데 배당으로만 5조 8,000억 원을 내보낸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의 한 거의 2배에서 3배 가까이 되는 돈을 배당으로 내놓으라는 말이어서 이게 지금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엘리엇이 무엇인지 엘리엇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설명하고 있어서 이동수 선배한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엘리엇 과연 어떤 곳입니까? 엘리엇은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변호사 출신인 폴 싱어 회장이 창립자고요. 이 폴 싱어 회장은 선거 때마다 미국 공화당에 거액을 기부하는 열혈 지지자로 알려져 있고 이 이윤을 위해 전 세계를 넘나드는 해지펀드입니다, 엘리엇은. 그렇군요. 그 해지펀드는 그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각종 투자기법을 이용해 투자 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사모 투자펀드인데 이 사모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는 공모라고 하고 이거에 대응하는 뜻으로 사모가 이제 프라이빗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해지펀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모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한테는 연락도 안 온다는 얘기군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꿈도 꾸지 마시고요.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돈이 많은 소수의 개인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 엘리엇 같은 경우는 기업이나 국채 등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의 대상, 그러니까 국채를 투자하기 때문에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그래서 일하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루의 이제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이렇게 쫓겨날 그 즈음인데 그래서 2000년 말에 이제 반정부 시위가 이제 크게 일어나가지고 이 후지모리 대통령이 탈출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통령 전용기가 엘리엇에 의해서 압류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못 띄우죠. 압류가 됐기 때문에. 어머. 그래서 이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마지막 명령이 뭐였냐면 엘리엇한테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환해야 될 돈이 5,800만 달러였거든요. 5,800만 달러를 상환해라. 이게 마지막 명령이었고. 그래서 엘리엇은 어쨌든 그 돈을 상환 받았겠죠.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이익을 남겼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한. 믿거나 말거나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되게 거의 믿거나 말거나 수준이잖아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피도 눈물도 없는 이게 진짜 쩐의 전쟁이네. 쩐의 전쟁. 야 이렇게 소리가 거냐. 그래서 오늘 녹음하기 전에 이종태 기자가 나 오늘 녹음하다 욕해도 되냐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 욕하고도 싸지 이런 식기들은. 너무하네 진짜. 아니 지금 나라가 지금 부도가 나고 지금 그런 파산직지도 거기다 대고. 소개는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지금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돌아와서. 현대차와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3월 22일 열리는 주총에서 이제 격돌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단기 순이익 중에 현대차는 많은 부분을 기업 내부에 남겨서 앞으로의 투자에 활용하려고 하고 이에 반해서 엘리엇은 다 내놔라 사실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해 단기 순이익보다 3.5배에 달하는 배당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건 사실 그만큼 투자를 줄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번 거 그냥 나누자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번 거보다 더 내놓으라는 거죠. 배당으로. 그렇죠. 그런군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현대차와 엘리엇의 이 싸움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우리들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주총에서 엘리엇이 승리한다면 당연히 현대차는 거기서 결정된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어떻게든 그 돈을 마련해서 내놔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는 제가 알기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미래차 그런데 전기차, 수소차, 또 자율주행차 심지어는 이른바 서비스로의 교통.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변하고 있는 시점에 굉장히 투자가 중요한 때 아닌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거기에 엘리엇처럼 상당히 많은 배당과 또 투자를 좀 억제하려는 어떤 강력한 주주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이 현대자동차하고 엘리엇의 충돌한 게 이번 사례가 처음인가요? 엘리엇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이미 충돌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례를 보면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걸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난해 3월에 현대차가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었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현대차의 계열사 구조는 그런데 정몽구 일가가 현대모비스의 일정 지분을 지배하고 또 현대모비스는 현대차를, 현대차는 기아차를 그리고 기아차가 다시 모비스를 지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약간 웃기는 건데요. 완전 먹이 사실 같아. 물고 물리는 관계네요. 일단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모비스의 아버지는 기아차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쪽으로 보면 기아차는 모비스의 정정손자죠. 그렇죠. 아까 얘기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하라고 했고 이에 대해서 정몽구 일가가 머리를 쓴 거죠. 나름 성의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아차가 모비스에 대해서 가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순환출자가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정몽구 일가가 사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5조 한 4천억쯤 드는 걸로 추산이 됐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쪽으로 계획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 그게 샀어요? 아니요. 그런데 그때 엘리시 나타났죠. 반대했죠? 네, 반대했죠. 왜 그런 쓸데없는 돈을 쓰느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을 쓰지 말고 이게 참 쉽지 않은 싸움이네요. 여기서는 복잡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인적 분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지배하는 일가가 사실 별로 돈을 들이지도 않고 상당히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엘리엇은 그 방법을 쓰라고 하면서 이제 그와 동시에 이쪽에 당근이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그때도 이번 끝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배당금 또 앞으로도 기업의 이른바 익력 현금 흐름이라고요. 이제 그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 익력 현금 흐름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한 60, 70%를 줬어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라. 어. 앞으로는. 이런 식의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이 다른 주주들을 끼면 굉장히 격력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현대차가 그 계획을 포기했죠. 3월에 발표한 계획을 포기를 하고 입에 다시 붙은 겁니다. 그럼 이중태 팀장님, 제가 약간 저도 궁금한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엘리엇이 현대차 지분의 3%를 가지고 있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2.6%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회사에서 갖고 있는 지분이 2에서 한 3%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뭐 엘리엇의 제안이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거의 지금 쥐고 흔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이게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아, 공식이요? 네. 제가 볼 때 제가 나름 설정한 공식인데. 일단은 타깃 기업의 지분을 매입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1% 매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주주로서 기입할 수 있다는, 굉장히 기입할 수 있다는 자격을 얻은 거거든요. 공식적인 자격을 주요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면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엘리엇이 굉장히 과격하게 기업 경영진에 덤벼들어서 뭔가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업체라는 걸 알거든요. 선봉장이라는 거. 그리고 엘리엇에 붙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해서 기업의 상청부에 엘리엇 측 이사를 심습니다. 이번에 현대차에 요구한 것처럼요. 그리고 일단 이사를 심으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여기 이사들은 우리나라 시민사회에서도 대기업에 가끔 요구를 하는 노동자나 공익을 대표하는 이사가 아니에요. 단지 엘리엇 같은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엘리엇이 갖고 있는 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엘리엇이 그 주주들이 솔깃할 수 있는 제안을 함으로써 세를 규합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임의대로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회이사도 들이밀고 그래서 이제 경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대단한 성동 거죠. 그렇죠. 자동차 주식이나 모비스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총에 가서 봤더니 엘리엇 편을 좀 들면 나한테 배당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쪽에다가 위임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 지분들이 되게 높잖아요. 현자나 아니면 모비스나 그럼 이쪽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엘리엇의 제안에 동의한다. 이렇게 하면 저쪽에 힘이 쏠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IT 대기업 중에 EMC라고 있었는데요. 이 회사에 대해서도 엘리엇이 단지 2%의 지분을 확보한 뒤에 이사를 경영진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마 두 명을 넣었을 거예요. 넣었는데 일단 EMC가 엄청나게 급을 먹고 경영진 측이 엘리엇에 심지어는 우리 평화협정을 맺자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델테크놀로지 합병돼 버려요. EMC라는 회사가 합병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자 혹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에 합병되거나 혹은 심지어 어떤 기업이 각 부서별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분사라 그러는데요. 합병이나 분사는 하나의 이벤트거든요. 큰 이벤트고 그거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미국의 주니프네트웍스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서도 엘리엇츠 이사를 받아들인 다음에 일단 비용 삭감. 여기서 비용 삭감은 대부분 노동비용 삭감입니다. 사람을 잘라요? 네. 노동자들 자르고 구조조정? 네. 비용 삭감 또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30억 달러치나 했고요. 또 조직 축소 같은 것을 했죠. 이 엘리엇 같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VULTUR인데요. 영문가 또 나왔어. 역시 영문가. 시체에 파묻는 독수리입니다. 그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욕 나오네 이것들. 어떻게 보면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게 현대 자동차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이 지분을 갖고 있는 정몽 일가와 어떻게 보면 엘리엇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먼 미래로 봤을 때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걸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뉴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에 별 관심. 엘리엇이면 어쩌든 말든 나 거기 주식 하나도 없대. 일도 없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막 이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네요. 그러니까 좀 전에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현대차와 엘리엇의 싸움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현대차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정몽구 일가와 엘리엇의 싸움이라 봐야 되겠죠. 봐야 되고 또 그만큼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기업 자체의 발전과 안정은 사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의 고용과 복지와 많은 인기가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업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싸움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엇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데가 있는 조직이거든요.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사례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응분 상태예요. 해외 사례겠죠? 네. 해외 사례. 델파이라는 업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로벌 부품 업체죠. 원래 미국 기업이었습니다. GM과 크라이슬러의 핵심 부품들을 공급해 왔고요. 그런데 2005년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파산보호를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또 이때 엘리엇 등 해지 펀드들이 파산보를 신청했으니까 델파이의 회사체가 굉장히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엘리엇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인민가의 20% 말하자면 회사체 만기일에 델파이가 채권을 가진 사람한테 1억 원을 주게 돼 있다면 한 2천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한 거죠. 2008년에 세계금융위기 발생하면서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 위기를 맞죠. 그리고 2009년에 집권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망하면 미국도 망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동차 산업 구조 프로젝트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구제금융을 집행하기로 하는데 당시에 델파이도 포함이 된 거죠. 델파이가 부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죄가 크라이스를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델파이를 돌리려고 가보니까 그때는 실권자들이 엘리엇 같은 해지 펀드들이었던 겁니다. 그 회사체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회사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미 회사는 여기 중요한 대목이야. 그래서요? 파산 상태고 그리고 채권자들이 사실상 주인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미국 정부로서는 엘리엇 같은 채권자들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공자금으로 빚을 갚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엇 등이 한 2천만 원에 산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상황은 너무 안 좋으니까 미국 경제가 협상을 해서 우리 한 4천만 원 정도를 하자. 4천만 원 갚을 테니까 이렇게 했겠죠. 했는데 이걸 응하지 않았어요. 아주 이제 단호하라. 전력에서 밀어 제끼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 심지어는 수 틀리면 문 닫겠다. 델파이.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경제를 인질로 삼아서 이제 거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성공하죠. 성공을 해서 그 채권을 아주 싼 가격으로 주식과 바꿉니다. 채권을 델파이 주식과 바꾸는 건가요? 그럼 결국은 이제 해지펀더들이 델파이의 지배주주가 된 거죠. 그렇죠. 지배주주가 됐는데 그 다음 산책이 뭔가 하면은 일단 델파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합니다. 무력화하고 직원연금 없애고 또 북미 지역에 40여 개의 공장이 있었는데 이걸 4개로 주래요. 그리고 또 하나 기막힌 거. 이거는 미국 친구들이 굉장히 붕괴하는 건데 그렇게 해놓고 본사를 영국으로 옮깁니다. 욕 나온다 진짜. 본사를. 영국에는 일종의 이른바 조세 돌피처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세금을 조금밖에 안 내요. 그래 그거 보고 옮긴 거죠. 영국으로. 보집시오. 이렇게 일단 채무 없고 노동비용 적고 또 세금도 안 내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업가치는 상승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업가치를 올려서 해지펀더들이 2011년 말에 이제 델파이 주식을 이제 상장을 하고 엄청난 이익을 얻고 나왔죠. 진짜. 근데 사실 이게 그 당시에 수익률이 무려 30%라 그러는데요. 몇 프로요? 300배를 아니지. 30배. 30배죠. 30배를 얻은 거죠. 3000% 근데 당시 미국 정부가 델파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푸본 공공자금이 129억 달러인데 이 중 상당 부분이 해지펀드로 빨려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살려놨더니만은 세금은 안 내고 있죠. 굉장히 점잖으시요. 나만 열봐. 이렇게 입에 방울방울 외치는데 너무 삐삐 처리가 많이 될까봐 진짜. 아 그러니까. 아우 진짜 욕 나오네 진짜. 그러니까 이 현대차 재벌이 싫다고 근데 이 저 그렇다고 해서 또 해외 자본을 환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이 차가운 머리가 없어서 그런지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 부터 뜨거워지고 막 그래가지고 참 문제예요. 경제를 차갑게 냉정하게 보고 분석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야. 3월 22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싸움을 벌이겠죠. 그런데 일단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현대차는 일단 지난해부터 엘리엇을 굉장히 심각하게 의식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2월 27일 얼마 안 됐죠. 며칠 안 됐죠. 이날 이제 중장기 경영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대체로 보면 향후 5년간 한 45조 원 정도를 연구개발과 미래기술에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엇 같은 해지펀더들은 이런 대규모 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 기업의 발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장 치고 빠지는 게 중요하니까 벌어서.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반발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규모의 투자가 투입자본 이상의 수류를 가져다 줄지에 회의적이다. 말하자면 투자에만 돈 못 벌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당장 반발하고 그래서 아마 현재 현대차 그룹과 엘리엇 양측 다 22일 주총에 대비해서 열심히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엇 진짜 딱 걸렸어요. 정말. 3월 22일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주총에 진짜 내가 눈을 불어내고 갈 자격이 안 돼요. 주식이 1도 없다니까 지금. 지금은 사시는 거예요. 뉴스로 보면 되죠. 지금이라도 살까요? 아닌가. 삽시다. 아니다. 지금은 의결권이 없다. 아 그래요? 그럼 못 가는 거죠? 진짜 그러게요. 대한민국 재벌과 관련해서는 정말 저도 할 얘기도 많고 뭔가 이게 부정적인 생각도 많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진짜 이게 지금 해외 게다가 투기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순순히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좀 경각심을 갖고 잘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OO는 굉장히 미운데 네. 이게 아주 욕이 착착 붙네요. 그렇다고 했어요. OO를 좋아하지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좀 제대로 본색이 드러나시는 것 같은데 한 잔 먹으면 더 잘하는데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는 한 잔 먹고 하시는 거죠? 이 뉴스 이런 경제 뉴스가 이번 단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엘리엇이 어쨌든 지금 모비스나 현대자동차의 주식을 갖고 있는 이상 이번 주총회에서 대결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엘리엇은 자기네 가치에 맞는 주장들을 계속 이렇게 내보낼 거고 그러면 이런 뉴스들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엘리엇이 사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개입을 했고 유명해진 사건인데 일단 지금 당시에 연금공단이 이근이 일가 편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고 이로 인한 분쟁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게 저는 제일 열받는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나의 국민연금 그리고 아마 현대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이건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아무리 나쁜 놈들이라도 얘네들이 투자는 많이 해왔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특히 해지펀드들의 움직임은 어떤 투자를 많이 하는 체질마저 바꾸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나라 재벌들은 아주 나쁜 놈에서 계속되는 겁니다. 적절한 비교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이렇게 아니 이런 얘기가 정말 귀에 쑥쑥 들어오는지 지금 이런 사이에 경제 인사를 한참 지나가고 있는 사이에 우리 고재구 편집장님께서 격려 방문인지 응원 방문인지 왔으면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고 사진은 왜 찍으신 거예요 도대체 인사 좀 해주시고요. 어차피 녹음하면 자를 건데? 차용석 팀장님이 그건 우리가 일단 써보고서 일단 듣고 혹시 내 이야기 재미없었나? 욕을 해야 재미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썼어요. 왜 이렇게 욕을 안 하시고 젠틀하게 하시는지 처음에 또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거죠. 370-3203 구독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주간지 시사인 이종태 기자입니다. 시사인에서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사인에서 팟캐스트를 하기로 한 건 주간지 시사인을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시사인 독자와 좀 더 공감하고 좀 더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 꼭 필요한 독립언론 시사 주간지를 제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시사인 팟캐스트를 듣고 시사인 정기구독을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서울 023700-3203 3700-3203번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정기구독 신청한다고 말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편집장이? 진짜? 매일 저거 체크하고 있어요. 순위. 순위요? 팟빵이랑 체크하고 있고 이거 자꾸 순위에 집착하지 마셔야 돼요. 국장이나 팀장이나 쟤들만 체크하라고 그래요. 거기에서부터 저 팀장님의 1위 1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순위에서부터. 그래요? 저희 팀명이 디지털 1위 1비 팀이에요. 저는 동의한 적이 없어요. 지금 팀장만 혼자 1위 1비 하고 있잖아요. 가서 싸우고 여기서 나와서 싸우지 말고 진짜 짜증나. 진짜.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이게 오붓한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신기반기한 게 많이 있는데 그럼요. 우리 굉장히 냉정해요. 막 자르고 욕하고 그리고 말 잘 못하면 지금 편집장님처럼 이렇게 말 어버버버 하면 진짜 욕 나와요. 진짜 장난해? 말하면서 삐이 말하고 자주 나오세요. 국장도. 욕 좀 해줘서. 사무실에 하실듯이 욕 좀 해주라고. 오늘 그래서 많이 했어. 그래야 귀에 속속이. 더 쎄게 하셔야 돼. 더 쎄게. 그래요. 어쨌든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제 경제 인싸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저는 이 엘리어드 이야기 오늘 아주 화끈하게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관심 있는 분들 또 새로운 의견들 댓글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이 힘입니다. 고재규 편집국장님께서 매일 순위 체크하신다고 하니까요. 좋아요.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 꾹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석 팀장이 정말 얼굴이 허해졌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이 팟캐스트를 파나마에서도 듣는다고 하시네요. 파나마에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명이야 두 명이야 궁금하네요. 경제 인싸 오늘도 유익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녹음하는 거야? 파나마도 조세토빛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일 날 일정인 Families れない traditions 일어나마 복 복 복 복 복 복 복 복 복 감사합니다.